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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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는 뭐 아는 사람 말겠네 그러니까 니가 써버렸네 야 여기도 진짜 멋진데? 물 깨끗한거 봐라 아 배박 야 여기 좋다 야 진짜 멋지다 여기 근데 오기 힘들겠다 등산로가 장난 아니네 와 여기는 새로운 발견이다 여기도 좀 더 자세히 자세히 너무 좋겠어 그니까 좀 더 잘 안 열어줘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인도기 때문에 사도 된다 웃기잖아 인도 끝이 어차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예 졸라 힘드네. 와 멋있다 근데. 맞지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걸 테크라고 하나? 테크? 테크 멋지네. 정대까지 있네. 저는 걸으면 안하겠다. 저희도 다고 맞지? 동생은 저희봐도 될 것 같은데? 여기도 있네. 여기도 있네. 야. 사회. 오. 멋지다 여기는. 여기는 알려주면 안 되겠다. 우리 다음에 텐트 치고 찾아야겠다. 오. 괜찮다. 태양이라고만 갖게 해주면 되겠네. 와. 여기인가? 여기는 야. 여기 텐트 치면 혼내준다. 맞지? 아침에. 아침 받아보겠네. 와. 한번 오자. 응. 유튜버 네 얼굴 팔아서 해야겠다. 그 준비 과정 다 보여주고 같이 자고 일어나 씻고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. 노래 빼면서. 편집해가지고. 여기. 아따 씨 안 비노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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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멋지다 진짜 여기는. 맞지? 응. 끝까지 와봤네. 끝까지 와봤네. 끝까지 와봤네. 아 씨 안 나온다. 됐다 이리 와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왜 그리 찌그러지는 것처럼 나오냐? 밝아서 그래. 눈에 힘을 줘야 돼 형이. 그래? 응. 그래? 하하하하하하 아 이쪽이 멋있네. 아 여기 잘 됐다 이렇게. 응. 나 가봐. 우리 카테가 완전 왜 여기 와서. 깜짝이야. 좋아. 응.